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생식기관에 정소가 있고 여자의 생식기관에 난소가 있습니다. 이 정소와 난소에서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관에는 난자와 정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각 기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생식기관은 크게 4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소, 부정소, 수정관, 요도가 있습니다. 정소는 음랑 속에 한상이 있습니다. 정자를 생성하고 남자의 2차 성징이 나타나도록 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합니다. 부정소는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임시로 저장되면서 성숙하는 장소입니다. 그 후 정자는 수정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요도로 연결이 됩니다. 요도는 방관에서 보통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얇은 벽으로 형성된 관입니다. 이때 사정을 할 경우에 정자가 요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자는 여자의 생식기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정자는요. 핵하고 꼬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은 체세포에서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감수분열이 되기 때문에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꼬리는 정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운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정자가 난자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난자에 비해 매우 작고 꼬리가 있어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난자에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생식기관의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선 정소에서 정자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지면 부정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소에서는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수정관을 통해서 정자가 요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요도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난자를 찾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난자는 여자의 생식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생식기관은 역시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난소, 수란광, 자궁, 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난소는 자궁의 양옆에 한 쌍이 있습니다. 난자를 생성하고 여자의 생식주기를 조절하며 여자의 2차 성징이 나타나도록 에스트로젠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수란관은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정이 일어나면 수정란이 생성되는데 이 수정란이 자궁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입니다. 자궁은 두꺼운 근육질 구조로 되어 있으며 착상이 일어나고 태아가 자라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은 외부로 통해 있어 정자를 받아들이고 자연 분맛이 태아가 나오는 통로입니다. 자 그럼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고 수란관에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일어납니다. 여기 정자가 난자로 다가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수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자는 핵과 세포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은 역시 23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체세포의 절반 정도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생식세포가 되면서 감수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그물 3개의 염색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질은 많은 양의 양분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둥근 모양이고 운동성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발생에 필요한 양분이 세포질에 저장하고 있어 정자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자의 이동 경로는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궁에서 착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한번 이 둘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 텐데 생성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정소였습니다. 난자 같은 경우는 난소였습니다. 크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자는 매우 작았죠. 그에 반해서 난자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자 같은 경우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있다고 했었고요. 난자는 운동성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양분 같은 경우는 정자는 거의 없지만 난자는 많습니다. 세포질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염색체 수는 똑같이 23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생식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입니다. 이 자궁은 약 7에서 10cm 정도 무게는 약 50에서 60g의 서양배 모양의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궁의 하부 3분의 1을 자궁경부라고 하고 3분의 2 지점을 자궁체부라고 합니다. 수정란이 착상을 하고 태아가 완전한 개체로 태어날 때까지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태아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분만시 자궁수축을 통해서 출상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